발라드 오브 오브 메모리스 수억의 발라드 발라드 오브 오브 메모리스 32카운트 4왓 1테크 누리 스테크 7번째 1 후에 8카운트 케이스트 테크 있습니다. 섹션 1 차이전 스텝 오른 발 포워드 왼발 히치 왼발 백 왼발 백포인 왼발 아웃 왼발 아웃 왼발 아웃 왼발 아웃 왼발 백 왼발 투게더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세드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90도는 좀 있네요 왼발 코스 오른쪽을 보시면서 왼발 백 오른쪽으로 4의 왼발 반발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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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e Vaylin 오른발 flip 섹션 투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flip 파인 스텝 오른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왼발 back 오른발 사이드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다시 사이드 포인트 포워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엠밭트 플릭 섹션 3 카운트 파인트 1 2 3 4 5 6 7 8 섹션 4 다시 한 번 사이드 포인트와 플릭을 같이 해주십니다. 사이드 포인트 플릭 눈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다시 한 번 눈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오른발 오른발 2 2 3 4 5 6 7 8 12 1 2 3 4 5 6 7 8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7 7 7 7 대강 해주겠습니다. 아홉시 방향에서요. 오른발 대각선 포워드 왼발 터치 다시 왼발 제자리 들어가서 백 대각선 들어가서 오른발 터치 다시 오른발 대각선 백 왼발 터치 왼발 다시 제자리 들어가서 포워드 대각선 왼발 터치 이때 박수를 함께 쳐주시면 좋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즐거운 라이브에서 하세요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Merry Christmas.